5 으 비했죠 니가 맞아라 이렇게 다리우스 콩 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컷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어 가슴만 만지고 치 아우 미안합니다 음 좋지 않은 은행이 나가드립니다 무릎 뭐 무릎 표야 아 종이 에 못들었어 다 자고 있어 으 으 비했죠 으 니가 맞아라 이렇게 다리우스 콩 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으 다리우스 망해 버렸어요 으 이렇게 난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으 으 으 에스 으 에스어 개이득이야 풀 안썼으면 망할 뻔 으 으 으 으 으 으 소모 코스 잘 피했다 그러네요 풀을 빼게 했다 야 잘했지 잘했지 이거 잘했다 그리고 솔킬 솔킬 하나라 키를 하나 따고 나인 안 밀려야.. 오우.. 아 이건 뭐야? 나인 당겨야지.. 안 당겨줘. 그래도 천천히 밀어야겠다. 안녕 나 갑니다이 으허허 잠깐만 야 그래도 딜교 잘했지 근데 우리팀.. 우리팀 죽어나가네 달에서 잡기 쉽죠? 과일팡탄만 있으면 됩니다 어휴 그렇지 잘했어 부시해서 부시란다 파워에서만 안 끌리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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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집에 갔대요 멈추지도 않는다 중형이 저네 어때요? 잘해서 참 쉽죠? 이게 이긴자의 행포다 엇 치감.. 이거 치감 먼저 가야겠다 바로 치감 가야겠다 페드 없어요 이번엔 나이스 야 탑에서 얼마나 잘해주고 있냐 이거 음 다리스 상대로 저만 들 필요 없어 저만 안 들어도 마디리기 다리우스 상대 쉽죠? 여기에다 와드를 박는 이유 근데 신짜오가 여기로 올 때가 됐어 딱 봐도 고개를 들어 정확한 데를 바라봐 음 날씨 20% 저 CG 드뢰 헛 어때요? 됐죠? 아르스 안보인다 친구들 컷!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형? 왜? 과열팡 타거든 컷 다하레우스 너무 쉽죠? 안입으면 다하레우스 그냥 해결된다고 정말 안들어도 됨 왜? 라드도 태 왜? 다 썼잖아 난입 이거는 텔 안쎄게요 이거는 가봤자 텔 필요없을 것 같아 사일러스 텔 쓰면 그때 마텔 쓰는 게 나을까? 다하레우스가 집갔다가 가다 집갔다가 가다 이러네 그래도 치아 쓰고 다르스 달라들면 그냥 죽어야 돼 진짜 집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네 야이씨 시산 에이 겁쟁아 이거나 먹어 라이 자식아 겁쟁이 안나오질 않네 라니비 너프라고? 어쩌라고 컷 아프죠? 개꿀 160원 계속 맞는데 쌀 텔리 쓸걸? 이거 근데 텔리 탈 데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는 안 가도 돼요 왜? 근데 이리거든 안 가만히 있어요 네 소통해요 일로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탓 스탓 탑 탑 차이 야야야 탑 차이 야 야 야 어떡할건데 어? 다하레우스 텔리카 없어가지고 뭐야 뚜보기로 어떡할건데 유치하마 아 어구 야야야 내가 맞았다 일단 됐 지금이니! 오케이 딱 지금 지금 한 대 더 맞았으면 죽었죠 징그스 궁 아까 썼으니까 상관없고 어때 깔끔하지 다하레우스 상대법이야 다하레우스 뭐 폐엄이라고? 어쩌라고 럼블은 신이다 근데 다리우스도 챔프가 세게 보여서 그러는거지 여러분들도 상대하면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이 티모라고 생각하셈 도끼든 티모 그렇게 생각하면 이 다리우스도 어렵지 않아요 도끼 들었다 도끼든 티모다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티모가 도끼를 들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죠 이거는 알아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왜그러세요 니마 아니 이건 뭐예요 아니 럼블을 안했으면 내 궁을 뺏어가지마 어? 내 궁은 잘한 사람만 뺏어갈 수 있는거야 내가 아아 우리 이거 정망놀으로 누는거 아니었어 왜 써넨 안쳐 아니 아니 컷 자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죠 1등 딜량 1등 네 딜량 1등이죠 네 좀 찾기가 힘드네 자 딜량 1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다리우스 황대법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딜이 0이네요 음 신기하네 자 10 8 10 12 5 7 11 12 14 14 15 20 16